노지얼똥대는 쑥꾼제라늄을 신고 있습니다. 흙에다가 마사토 섞어서 쌍토에다가 신고 있고요. 이것이 뿌리가 꼭 도라지 뿌리처럼 생겼네요. 요거는 삽목은 안된다고 쑥꾼제라늄은 삽목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쑥꾼얼똥 로라 로라는 뿌리가 이렇구요. 요거는 노지얼똥대는 버치더블 뿌리가 이렇습니다. 요거는 얼똥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입해가지고 요렇게 화분에 신고 있습니다. 요것이 봄에 꽃필지는 궁금합니다. 영상 끝! 요렇게 심었습니다.